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당장 불편하지 않고 당장 자기 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무시되는 것이 대학과 대학의 경쟁력입니다 한국대학은 한국사회의 축소판이자 한국사회의 자화상입니다 한국에서 제법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무리를 했으라도 한국 바깥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대학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효 교수는 2월 3일자 동아일부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망해가는 한국대학을 위한 변명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정확하게 머리에 이런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망해가는 한국경제를 위한 변명 망해가는 한국사회를 위한 변명 이런 타이틀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대학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대학 진짜 위기인가?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대학의 현주소를 지나치다 할 정도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불평등이 자녀 세대에서 재생산되는 절망과 통곡의 공간이 한국대학이다 조국사 때에서 보았듯이 민주주의 토대이기는 커녕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한국대학은 경제, 사회, 정치적 역할과 정당성을 모두 상실한 채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한국의 위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한국대학이 왜 위기인가?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의 산업성장사, 산업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개입, 정부의 개입이 심했던 모든 분야는 망했거나 낙후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한국의 지난 날 역사에서 정부가 깊게 개입했던 모든 분야는 다 망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뚝선 분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주고 관외개입하지 않았던 분야는 다 일어섰습니다 여자 골프 육성 10개년 계획을 정부가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방탄소년단 성장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 10개년 개발 계획을 정부가 돌린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정치와 정부가 개입을 강화하면 그 산업은 죽게 마련입니다 관료들이 현장을 모르고 정치인들이 현장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계속해서 쓸데없는 짓, 삽질을 계속 해대니까 그 분야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관료들이, 교육부의 관료들이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 마구 개입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오고 있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모든 분야에서 정부 개입을 강화해서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개입해가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한 분야뿐만 아니고 최저임금을 급등시키고 모든 자영업을 다 망하게 하고 중소기업을 다 망하게 하고 대기업과 위기에 빠다른 겁니다 이제 일하는 시간까지 주 52시간 이상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모든 분야를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관이 개입하면 다 망합니다 역사가 증명해줍니다 한국은 이런 점에서 확실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추락하는 길로 가고 있죠 확실히 한국은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죠 모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 대학은 왜 망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 산업은 왜 망하고 있는가 딱 마찬가지입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학의 위기를 진단하자면 교육부의 정책 탓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결과에만 촉을 세우는 정치인과 그의 편성에 대학을 자지우지하는 관료가 문제다 정확하게 지장한 겁니다 한국 대학의 위기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관료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정치인 때문입니다 다시 김석호 교수 이야기입니다 등록금과 입시 정책에서도 정치권과 교육부의 철학 결핍과 무책임이 드러난다 여야 모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약속하나 줄어든 대학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교육의 질과 연구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고 만다 관의 개입이 다 망치는 겁니다 관 개입이 있으면 김석호 교수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투자는 없이 입학 정원부터 등록금 콜리쿨럼 학교 재정운영까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규제의 울타리에 대학을 묶어드리는 시도를 해왔고 이를 고등교육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표정해왔다 숨을 쉴 수 없는 겁니다 한국 대학들이 교육부의 개입이 심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대학 내부도 병들고 있다 제도적 재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강조한 결과 비정년 트랙 교원과 계약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의 질은 떨어져 나갔다 혁신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미래의 먹거리 창출은 엄두도 못 낸다 하지 마라 이렇게 참 많으니까 대학들도 정부가 찔끔찔끔 나눠주는 연구비와 지원금에 기댄 채 연명하고 서로 경쟁한다 그 결과 교육부는 거역불가의 갑이 됐다 슈퍼갑이 된 겁니다 교육부가 다 교육부 산하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경쟁력은 날로 허약해졌다 여러분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거의 한국의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대책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주의 국가개입의 강력한 강화 모든 분야가 실의식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장기 집권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분야가 한국에서 고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안에 일어난 변화를 이 정도라면 몇 년 더 가면 남아있는 것이 한국에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랄 수 없습니다 관외의 개입을 강화하는 철학을 가진 정치 집단들은 결국 나라 자체를 거들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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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